많이 하라고, 동영상이라고 갈비찜 조그만하게 좀 잘라야 돼요 민회장님 우와 솜씨 좋으신데요? 늘상 집에서 하시던 일 맞죠? 나오면 하는 거예요 제가 하니까 다 튕구고 있는데 잘 하시네 그래 앞치마 입으셔야 돼요 애기 턱받이 한 것 같아요 더워요? 땀이 줄줄 났어? 응 그것도 하는 사람이 하지 우리 민회장님 잘 하시네 고추가 지금 뭐 묻었다 우리 여기 이희철 회장님께서 농사 지으신 거라고 가지고 오셔서 아 이 회장님 한 말씀 해주세요 한 말씀 해주세요 내 이름이 먹고 이란다 최서연 오우 감사합니다 최서연 파이팅 감사합니다 자 우리 회장단 라이온스 회장단 보양식 먹고 여름나기 건강한 여름나기 이래서 갈비찜 먹으러 왔어요 갈비찜 먹으러 왔어요 우리 회장님 이름 먹고 회장님 이름 먹고 회장님 이름 먹고 하라고 먹어요 먹어요 회장님 이름 먹고 하라고 해서 먹어요 먹어요 동거 회장 네 그리고 기적하면 동거 클럽이 아니라 동거 회장 개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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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한 인사 보내주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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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알아듣겄나 아 하하하하 아 진짜 아 쑥스럽구만 쑥스럽구만 이거 어우 amam 호주 우리 회장님 요즘에 행사 좀 많으시나요 요 항상 돌아갑니다 잘 돌아가요 하쟋 Fel 나 같이 돈 잘 벌자 거죠 하마raf every 아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시원하게 잘 마시고 나도 대박나시길 바랍니다. 아유, 대박나야죠. 감사합니다. 짜잔! 장립! 바울대목, 인사는 깜짝이야. 한말씀. 뭐, 한말씀은 우리... 좀 더 크게! 혜정단 모임은 오늘 뭐 좋은 삶이, 좋은 삶이 많으니까 오늘 좋은 하루로 즐겁게 분위기 좋겠습니다. 혜정단 모임에 와서 즐겁게 하루 보내고 모든 님들 건강하시라고 감사합니다. 다들 이렇게 모이면 너무 좋아요. 뭐, 너무 맛있게 드시는 거 아닌가? 너무 맛있다. 오, 우와. 술에 자르면 밭에 있을 때 더 좋네. 아, 그래요? 더운 날씨에는 맥주가 최고입니다. 맥주가 최고예요? 아, 신나게 한 잔. 짝! 좋죠? 맞아요. 자, 술 들어갑니다. 부어라, 마셔라. 오, 부어라, 마셔러 왔다, 지금. 박혜정, 식사가 있었거든요. 네, 저는 갈비를 먹을 거예요. 냉면도 먹을 거고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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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잡사도 되겠다. 왜? 이뻐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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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말 해. 아, 여러분, 덩이 먹은 거 아니야? 덩이 먹었다, 안 덩이 먹었다. 회장님, 한말씀 해주세요. 한말씀요? 네. 박혜정, 화이팅. 박혜정, 화이팅. 아우, 감사합니다. 이 집 사장님이세요. 우천냉면 구미의 봉곡동에 아주 유명한 음식점이에요. 많이들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민경식 회장님, 요리도 잘 하시던데 한말씀 해주세요. 이거 실시간 방송입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면 영상이에요. 올릴 거예요. 우리 회장님들 첫 모임에 모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무도위 건강 잘 챙기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준비는 너무 좋네요. 우리 회장단 모였는데 아직 안 오신 분들도 계시고요. 자, 우리 라이온스, 라이온스 전체로 화이팅 한 번 합시다. 좋습니다. 준비. 하이. 라이온스. 화이팅. 화이팅. 이래가 되겠어요. 다시. 준비. 라이온스. 화이팅. 하싹. 좋습니다. 아우, 잘하십니다. 아우, 잘하십니다. 지상으로 가셔야 되겠네. 우리 시원한 여름을 제주도로 떠나자. 시덥시덥시덥 떠나자. 한 번 더 합시다. 우리 여름에. 어, 여름에. 멀리 떠나자. 자, 멀리. 어디든지. 자, 준비. 이희철 회장님. 그만 먹어. 자, 한 번만 더. 우리 떠나자 합니다. 무더운 여름 좋은 곳으로 떠나자. 아싸. 야호. 그만해. 좋아. 이제. 네, 오늘. 조금 이따가 냉면도 나올 거예요. 갈비 우선 먹고. 우리 유치님들도.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건강한 여름 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